이상준이 어디있어? 이상준이! 이상준이! 너 조직관리 똑바로 안할래? 남의 조직에 와서 왜이렇게 시끄러워? 너는 내 뒤에 우리 조직들이 안 무섭나? 이거 안되겠구만? 자꾸만 우리 조직에 와. 오늘 아주 혼을 내줘야겠어. 연장 갖고와. 이게 연장이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이거 뭐하는거야 너? 연장 안갖고왔어? 이거 장난하나 이거? 연장 안갖고왔어? 너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너? 연장 안갖고, 이거 확! 이거 뭐야 너? 너 싸움 잘해? 싸움 잘해? 못해? 그럼 좀만 더 까볼게. 야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너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근데 너 우리 조직에 무슨 일로 온거야? 다름이 아니라 너의 조직원 중에 송 실장이란 놈이 우리 문 실장 여자친구를 뺏어갔어. 괜찮아. 남의 조직에 여자친구를 뺏어. 이거 아주 조직 개판이구만. 남의 조직에 여자친구를 뺏어. 누구야? 남의 조직 여자친구 뺏어. 송 실장 어디야? 송 실장 어딨어? 둘이 커플이야? 둘이 커플이야? 사귄지 얼마나 됐어? 사귄지 얼마나 됐어? 세 달? 너 뺏긴지 얼마나 됐어? 세 달. 이거 뭔가 수상한데. 잠깐만. 오케이 알았어. 너 뺏긴 여자친구 이름 뭐야? 수진이. 수진이.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지원이. 이름이 뭐라고? 지원이라고 몇 번 얘기해? 송 실장 일어나. 송 실장 일어나. 내가 남의 여자친구 뺏은 거 같다 싶으면 일어나자. 송 실장 일어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빨리 일어나.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오야? 뭐가 오야? 너 뭐야? 이거 조직이야 팬클럽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 실시로서 이거 안 될 거야. 네 위로 누구야? 상암동 이수근 나와. 상암동 이수근 나와. 이수근 안 왔어? 내 핸드폰 번호가 앞뒤가 똑같다 싶어 손 들자. 상암동 이수근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여자를 쟁취하는 걸로 하지. 좋아. 송 실장. 미안하지만. 이길 수 있어. 지금 네 여자친구를 두고 올라가서 대결을 해야 여자친구를 쟁취할 수 있어. 올라가서 이기면 돼. 올 때는 둘이 왔지만 집에 갈 때 혼자 갈 수도 있어. 위에 가서 최선을 다해. 알았어. 최선을 다해. 알았어. 싸움을 이길 수 있어.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볼까? 우리 문 실장은 우리 제수씨랑 사귈 때 명품 가방 세 개를 사줬어. 졌어. 지 금 팔찌랑 금 반지하느라 못 사줬대. 이거 뭐하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하겠어. 연인이라면 애정도가 깊어야 돼. 송 실장.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는지 이야기해줘.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는지 이야기해? 이거 뭐야 왜 말은 못해 이거? 우리 문 실장은 제수씨랑 어디까지 갔나? 부산까지 갔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갔냐고? 비론 아니고 환자가 가겠네. 그리고 비쁜 여자를 쟁취하려면은 남자가 힘은 있어야지. 문 실장. 너의 힘 한번 보여줘. 송 실장 내 여자는 내가 지키는지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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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네 개만 하면 돼. 마지막에 네 개만 하면 돼. 마지막에는 박수 한 번 더 좀 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 손가락으로 해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좋아. 그래 만들어 가자. 하나. 둘. 셋. 넷. 이겼어. 오. 오케이. 둘이 다 이겼어 여기. 둘이 다 이겼어 여기. 이상jone의 두 눈 뜨고 똑똑히 봐라. 얘hos을ئ. 2011년 쿨가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대로 뺏길 수 없어.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아까 그 기스에 당당하면 어디 갔어? 잡아줘. 다리 잡아줄까? 약해졌어. 내가 잡아줘서 졌어. 여자친구 이대로 뺏길 거야. 이대로 뺏길 거야. 이거 왜 보고만 했어. 끌려다니고 보고만 했어.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우린 이만 부산으로. 어, 가는데. 이거 안 된대. 안 돼, 안 돼. 잡았어, 너 가지 마. 괜찮아, 괜찮아. 병반지로 정수리 찍어. 이거 안 되겠구만. 문 실장. 회장님. 피고왕 통키로 변신해. 피고왕 통키로 변신해! 통키 변신! 통키다. 피고왕 통키로 변신해. 가발 쓰면 노래 나올 거야. 피고왕 통키 변신! 피고왕 통키로 변신해! 통키다. 좋았어. 불꽃 유사. 불꽃 유사. 불꽃 유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불꽃 유사. 불꽃 유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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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츠장 괜찮나? 저 괜찮습니다 불꽃만켜! 너 진짜 돈 키웠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떠냐 우리 송실장의 불꽃 주식 마지막으로 코끼리꽃게임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이야 니가 거의 다 이겼어 여자친구 어딨는지 확인해! 준비 시작! 하나 둘 더 빨리 3 4 5 6 7 8 9 예! 가! 가봐! 여자친구만 송실장꺼야! 야 이상준 야 이상준 야아 너 연예인 기획사 차렸더라 연예인 어딨어? 연예인 어딨어? 지금 내 뒤에 연예인 지망생들이 안 보이나? 이 아이들이 다 제2의 B, 제2의 보화가 되는 거야 여기 맨 앞줄 이 앞줄에 앉은 아이들이 가수 파트 노래를 아주 잘 불러 가창력이 뛰어나지 얘는 얼굴 없는 가수로 키워야겠어 근데 우리 솔직히 무슨 일로 온 거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돈을 투자를 했으면 가능성 있는 애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거 지금 가능성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구만 가능성 있는 애들이 없다니 우리 조직에 제2의 슈퍼주니어를 키우고 있는데 제2의 슈퍼주니어 나와! 왜 다 따로 앉아있어? 왜 그러지? 내 친구가 제2의 신동 왜 여기가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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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죄다 신동이야? 왜 열한 명이 죄다 신동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돈이 내는 거는 CF 스타야 CF 스타야 우리 조직의 CF 스타 나네 일어나 봐 나네 일어나 봐 나네 일어나 봐 나다 싶으면 일어나자 나네 일어나 봐 모발 모발 한 가닥에 천만 원씩이야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상존이야 에헤 아직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우리 조직에 춤꾼 송 실장을 안 보여줬잖아 송 실장 나와 춤 잘 추는 송 실장 나와 춤꾼 송 실장 나와 송 실장 알았어? 내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춤춰서 상 받았다 싶으면 손들자 송 실장 송 실장 상대 좋게 나와봐 내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자네 춤추는 걸 봤거든 내가 데뷔해 시켜줄 테니까 송 실장 해 알았어 송 실장 해 원래는 직업이 뭐야 군인지망생입니다 군인지망생 우정의 무대에서 데뷔한다 알았어 얘 위로 누구야 얘 위로 누구야 남양주 돌아르방 나와 남양주 돌아르방 나와 돌아르방 안 왔어 내가 땅구멍이 크다 싶으면 손 들자 뭐야 돌아르방 안 왔어 김포 유상무 나와 김포 유상무 나와 유상무 안 왔어 내 꿈이 사육사다 싶으면 손 들자 유상무 안 왔어 유상무 그러니까 송 실장 데뷔시키는 것보다 우리 문 실장 데뷔시키는 게 더 낫겠어 그래도 우리 송 실장이 더 낫지 조직의 실장답게 보면 알겠지만 별 하나 달았어 벌써 좋아 이길 수 있어 좋아 그렇다면 올라와서 누가 더 재능이 있는지 내기 한번 해볼까 좋아 이긴 사람을 데뷔시키기로 하지 너라면 이길 수 있어 군대 가비자로 좋은 척이 될 거야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우리 문 실장은 표정 연기가 굉장히 잘해 문 실장 예 형님 슬픈 표정 좋아 너무 슬퍼 잘생긴 표정 좋아 자 이번엔 못생긴 표정 대단해 우리 송 실장도 표정 연기라면 자신 있지 정 실장 정 실장 슬픈 표정 슬픈 표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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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울지마 야 우는 줄 알았잖아 잘생긴 표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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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못생긴 표정이야 확실히 눌러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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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못생긴 표정 그만해 좋았어 됐어 그만해 못생긴 표정 그만해 못생긴 표정 그만하고 못생긴 표정 그만해 아유 한심아 그만 한심아 그만 한심해 그리고 우리 문 실장은 높음 고음도 굉장히 잘 올라가 문 실장 형님 3단 고음 한 번 보여줘 됐어 이겼어 이겼어 좋아 잘했어 이겼어 송 실장 니가 이기려면 4단 고음 보여줘야 된다 4단 고음으로 이긴 다음 데뷔하자 자 4단 고음 보여줘 아 아 4단 꼽으면 안 돼 그게 다야 야 이상현이 다 필요 없고 내 돈 갖고 와 미안하지만 네 돈 다 썼어 줄 수가 없어 이제 문 실장 형님 킹콩으로 변신해 뭔 소리야 이게 유세현이가 하는 거 못 봤어? 킹콩으로 변신해 뭐하는 거야 이거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송실장 빙딱으로 변신해 하지마 송실장 빙딱으로 변신해 빙딱으로 변신해 빙딱으로 변신해 좋아 송실장 싸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돈 갖고 와라 좋았어 송실장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너 데뷔하는 거야 이제 데뷔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무대 밖으로 나갈 거야 이제 너 데뷔하는 거야 나도 나갈 거야 어? 너 혼자 있으면 누군가 너를 소개시켜 줄 거야 그러면 음악이 나올 거야 그럼 춤을 추고 멋지게 데뷔하는 거야 춤을 멋지게 추면 돼 알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송실장 데뷔 무대야 우리 빅뱅이자 할 수 있어 데뷔 무대야 누가 너 소개해 주고 노래가 나와 그럼 열심히 하면 돼 서울 상암동 DJ기능센터에서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코미디 빅리그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긴 양면의 순간입니다 코미디 빅리그 최후의 1인 송실장의 데뷔 무대가 sino 지금범이 3 이산균의 이산균의 어디있어 오 wele 야 이상준아 오늘 조직간의 하업을 위해서 우리 문 실장님이랑 너희 송 실장이 겨론을 하는데 도대체 너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 한거야? 준비를 어떻게 하다니 뭐가 준비가 안됐다는거야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부인 송 실장이 나타나질 않았어 야 무슨소리야? 야 니 신부 어떻게 생겼어 긴 생머리에 아주 이쁜 미인형이다 그래? 긴 생머리에 미인 긴 생머리 미인 얘야 야 걔는 남자잖아 형님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긴 생머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일어나봐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긴 생머리가 아니야 맞아 얼굴 맞아 너 이거 써봐 너 이거 한 번 써봐 자기야! 자기야! 뭐 안 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자기야! 알았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좋아 그렇다면 우리 문 실장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지 좋아 프로포즈가 마음에 들면 송 실장은 결혼시키겠지만 프로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 허락할 수 없어 알았어 송 실장 너는 지금부터 신부야 체면을 걸어 몰입해 나는 신부다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야 오늘 결혼하는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해야지 지금 얼굴이 이게 뭐야 입술 내밀어봐 입술 내밀어봐 이렇게 우 이렇게 자 이렇게 가서 자 어 이쁘다 떨지마 떨지마 이렇게 떨어 그래 자 우리 신부도 준비가 다 됐어 프로포즈를 해봐 사랑하는 나의 신부 송 실장에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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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니가 내 품에 안겨 잠들었으면 좋겠고 아 아 네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무슨 소리야 이쁘게 키우자 속도 위반한거야 사랑한다 받아줘 아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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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우리 프로포즈 봤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해야되니까 대기실로 들어가서 준비를 해 아 오늘 줄에 볼 사람은 어디에 있나 걱정하지마 내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응 야 오늘 줄에 어딨어 줄에 안 왔어? 오늘 줄에 보기로 한 사람 어딨어 줄에 안 왔어? 내가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한다 싶으면 손 들자 이거 줄에 안 온거야? 이거 혹시 축가도 안 온거야? 이거 뭐야 오늘 축가하기로 한 가수 이기찬 어딨어 오늘 축가 부르기로 한 가수 이기찬 안 왔어? 이기찬? 이기찬? 이기찬 안 왔어? 이기찬? 뭐야 이기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축가를 맡은 가수 이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축가하기로 혼자 온 거야? 아 아닙니다 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 누구? 네 경림이랑 같이 왔는데요 아 박경림이랑? 경림이 불러가 경림이 어딨어 경림이 어 경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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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경림아 경림아 경림이 안 왔어? 내가 사각턱이다 싶으면 손 들자 노래 뭐 부를까? 나한테 먼저 한번 불러줘봐 축가 부르니까 축가로 제 노래 중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려줘봐 뭐 불러줬는지 알아야 되니까 또 내 눈엔 눈물이 흐르고 또 한 번 사랑은 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결혼식 축가로 또 한 번 가고는 뭐야? 야 한당준에 사랑해서 불러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너 표정 왜그래? 네? 이기찬? 귀찮아? 아니요 안 귀찮 이기찬? 안 귀찮습니다 귀찮냐고? 이기찬 귀찮아? 괜찮습니다 귀찮아? 귀찮아? 아니야? 결혼식 시작한다 결혼식 시작해 결혼식 시작해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마주 보세요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싸워 싸워 부부싸움 칼로 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코너가 너무 재밌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자리를 굉장히 빛내줄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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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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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tions 힘든 날도 잊게도 하지만 후회 없어도 이상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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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야 이상준아 어제 우리 조직과 너희 조직이 심하게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닫혀있어 아니 근데 너희 조직원에는 이거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나봐 우리 조직에 다친 사람이 없다니 지금 내 뒤에 나랑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이 안보이나 지금부에는 애가 어저께 온몸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부어있는거야 원래 42킬로인가 나갔던 애인데 부은거 아니야 그리고 애가 이제 뭐야 너는 왜 얼굴만 집중적으로 맞았어 이거 뭐야 자네 일어나봐 자네 일어나봐 나다 싶으면 일어나자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어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어 형님 형님 무슨일이야 형님 피해났습니다 무슨일이야 이상준 조직 송실장이 뒤에서 갑자기 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야 니가 감히 날 배신해 너 어떻게 된거야 너 뒤에서 습격한 송실장 어떻게 생겼어 생긴건 못봤지만 니 송실장이 이걸 흘리고 갔어 뭐야 이거 종이비행기 아니야 이게 송실장꺼면 다시 송실장한테 날라가겠구만 오늘은 이 비행기를 날려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람이 그냥 송실장 하는거야 오늘 그 사람이 송실장이야 간다 송실장 일어나 너 내가 병원에서도 너 조직관리 하라고 했지 어? 병원에서 조직관리 하라고 했어 안했어? 너 조직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야 너 빨리 응급실 가봐 피 많이 흘린다 야 누가 얘 좀챔겨ær 야이 피 많이흘려 야 너무 흘리는데 야 역시 아삼이 야 이상존에 그만하고 빨리 우리 문실장한테 와서 사과해 그래 니가 뒤에서 슬픽한 건 잘못한 거야 올라가서 사과하는 거야 올라와 당황하지 말고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야 빨리 사과해 잠깐만 근데 왜 우리 송실장으로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야 너의 송실장에 우리 문실장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었잖아 그럼 우리 송실장은 지금 얼굴만 집중적으로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있고 지금 애가 눈탱이가 밤탱이 돼있고 쌍꺼피 지금 흘리고 있어 쌍꺼피 쌍꺼피 얘 지금 봐봐 얘 지금 봐봐 어떻게 할 거야 얘 어떻게 할 거냐고 해상존에 그날 의미라 그렇다면 내가 빨리 원기 회복하라고 잉어라 한 마리 선물하겠어 잠시만 기다려 알았어 지금 병원에서 뭐하는 짓이예요 안녕하세요 반호사 강혜빈입니다 네 실장님 예 저입니다 주사 맞을 시간이요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송실장님 차례에요 준비해주세요 그래 너 송실장 지금 얼굴이 많이 나췄단 말이야 주사를 맞아야 돼 빨리 준비를 하란 말이야 너 얼굴이 많이 맞아서 주사 준비해 나 무릎까지 내렸다 나 무릎까지 내렸어 나 무릎까지 내렸어 나 무릎까지 내렸어 이 정도면 이렇게 내면 돼 이렇게 나 맞으면 된 거야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네 네 팔 수사거든요 어 견뎌 견뎌 내가 선물하려고 이거 싱싱한 잉어를 한 마리 가지고 왔어 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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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송실장 이거 너 선물하냐 이거 야 이거 너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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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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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상준은 이거 안되겠구만 무실장 예 형님 폭탄 끊어 아 형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폭탄 끊어 예 알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이상준 이 폭탄은 정확히 5초에 터진다 이 폭탄을 맞게 되면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떨게 된다 알았어 아아 눈이 뒤집히고 그냥 아아 이렇게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송실장 잘 봐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시작해 으아아아 receive 5 4 3 2 범 송 실장 수술이 잘 돼야 될텐데 이거 송 실장 수술이 끝날 때가 됐는데 이거 넌 지금 다리와 허리를 다친 거 알았어? 그래서 걸어 나올 때 이렇게 허리를 손 얹고 다리를 이렇게 꼬부장하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자리!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송 실장 어 송 실장 어 진짜 잘했어? 그래 진짜 잘 된거야? 나도 선물 줘야 되고 송 실장 선물로 하나 줄게요 어떤 거? 그거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